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비양심, 노양심, 무슨 개 뻘꾸디 같은 시공창에서 탈출했다는 쓴이가 있어가지고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 부모를 처음 만났는데 아니 무슨 개 돼지처럼 처먹어. 어? 결혼하면 내 인생 바로 망하는 거야.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 완전 시커받고 도망갑니다. 안녕. 원제. 남친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 후 이별했습니다. 2년 동안 만난 남친과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남친이 먼저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를 갔으면 좋겠다며 저한테 의사를 물어왔는데요. 그래. 이 정도 됐으면 인사를 하는 게 예의다 싶어서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첫인사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제가 골라가지고 예약하고 그렇게 다같이 만나 식당에 들어섰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 자리 잡으세요 하고 이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들 룸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다시 카운트로 달려가 제 카드를 맡기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참고로 여긴 한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요. 첫인사를 떠나서 이게 뭐 따지고 보면 결혼 승낙 인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친 어머니한테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그리고 남친 아버지한테는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이랑 두 분 같이 드시라고 과일 바구니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청 어려운 자리니까 저는 정말 예의와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해드린 건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팍 식어버리는 거죠. 저는요. 평소 음식을 되게 천천히 먹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구워질 때까지 미리 준비된 차만 조금씩 조금씩 마셨어요. 근데 아니 잠깐 그 전에 남친도 그래요. 평소 음식을 되게 빨리 먹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먹는 속도에 맞게끔 조금 천천히 먹어달라고 식사를 할 때마다 부탁을 하곤 했는데 이게요.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밥 먹다 말고 싸우고 민망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남친이 허겁지금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빨리 먹고 그 이후 남은 음식을 저한테 밀어주면 제가 그걸 먹곤 했어요. 남친 다 먹을 때까지 반도 못 먹는 게 태반입니다. 아무리 공룡집게나 서빙스푼 국자로 덜어서 먹는다 해도 이거를 같이 끝까지 먹는 거랑 먼저 혼자 다 먹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먹는 거 남은 걸 먹는 거 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평소에도 많이 싸우고 잔소리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안 고쳐져서 속상하고 민망하고 열받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왜 그랬는지 남친 부모 하는 걸 보니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직원분이 고기를 구워주는 시스템인데 구워서 한쪽에 밀어놓자마자 바로 그냥 다 없어져요. 수식간에. 그리고 왜 하나같이 다들 먹어보라 소리 한 번 안 하고 익은 고기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자기들 앞저씨에만 올리는 걸까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이때 겨우 두 점 정도 먹었을 뿐인데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이 수식간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밑반찬도 마찬가지인 게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고기가 나올 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어버리더니 고기가 나오니까 여기 좀 더 반찬 좀 줘요. 이렇게 리필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없으니까 리필해야지. 그런데 고기가 나오니까 대뜸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반찬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러면서 리필된 반찬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고기만 먹더라고.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리필은 왜 했던 걸까요? 이거 결국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짓이야 이게. 여하튼 그렇게 고기를 후루룩후루룩 마시더니 똑같아요. 평소 당신들의 아들, 즉 저희 남친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아이고 배부러다 이러면서 젓가락을 그냥 딱 놔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잠깐 대화를 하는 동안 겨우 몇 점을 더 먹었을 뿐입니다. 기도 안 차죠. 그런 뒤 식사를 주문하는데 남친 부모님들은 국밥을 말했고 저랑 남친은 물냉면 하나를 시켜서 저는 제 앞접시에 딱 한 젓가락 덜어 먹었어요. 총 4명이 고기 구인분과 육회 한 접시 하루 국밥 두 개 냉면 하나 먹었고 53만 6천 2백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카운트에 맡겨둔 제 카드로 제가 계산을 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친 부모들이 너무 잘 먹었다며 우리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때 기분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이날 선물과 식대로 총 14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그런 저는 정작 당신들이 다 먹고 나면 고기 몇 점이 끝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니까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뭐라 했죠. 그랬더니 남친 하는 말이 자기 집은 사명자라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밥 먹을 때 고기만 보이면 다들 달려드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다시는 먼저 다 먹지 않겠다. 다만 부모님들은 옛날 분들이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고치기가 힘들다. 그러니 내가 대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나 하나만이라도 두 번 다시는 절대 죽어도 안 그러겠다 등등등 사귀면서 처음으로 맹세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번엔 좀 다르구나. 진짜 고치겠지 하고 한 번 믿어봤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서 바로 어제죠. 어제 저녁인데요. 이번엔 저희 두 사람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또 고기를 보니까 눈깔이 돌아가지고 두 점 세 점씩 마구마구 집어먹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매번 보는 거지만 적응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저도 말 안 하고 일단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또 지원자 허겁지겁 다 처먹고 남은 걸 나한테 들이미는지 아니면 진짜 아니겠지. 절대 아니겠지. 그냥 잠깐 저러다 당신 다시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나름의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요. 역시나 또 마찬가지. 자기 혼자 배 확 채우고 아이씨 배불러 이러면서 먹다 남은 고기를 저한테 밀어주는데 이때 뭔가 탁 끊어지더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수저 딱 넣고 나와가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톡으로 또 자기가 실수를 했다. 어쩐다. 근데 너처럼 외동으로 큰 사람은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 이러는 거다 등등등. 억울하대요. 자기는 억울하답니다.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억울하대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 집안 사장이잖아. 내가 왜 그걸 양보하고 맨날 이렇게 당해야 하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래도 참아왔죠. 참아왔는데 맹세까지 했으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한계가 왔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설령 그렇게 잘한 게 맞다 해도 그래. 이제 너하고 살 사람이면 나랑 지낼 거면 식사 속도로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제가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체하고 힘들고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이거야. 그러면 맨날 지가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제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나면 밀어준다니까요. 앞으로 평생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싫어요. 이제는 싫어. 노력하는 것도 참는 것도 다 싫어. 안 돼. 그래서 야 됐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러고 차단했어요. 다른 게 아무리 잘 맞으면 뭐해.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고 진짜 헤어지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거지같은 취급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때요? 제 결정 옳은 거 맞죠? 2년 3월 참 허무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집에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하시지 돈을 너무 거하게 쓰신 것 같아였으니 전 남친 부모들은 그냥 아들 여친이랑 가볍게 밥 먹는 자리로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그런 덕분에 그 집안 밥상머리 풍경을 본 거니까 왠지 이득인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뭐 잘 헤어진 건 맞아요? 댓글 그러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에다가 위스키에다가 소고기까지 덜덜덜덜 쓴이가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쓴 게 보여서 안쓰럽다. 나 사주지 나. 2번 야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데 음식값까지 쓴이가 내게 만든 상대부모 진짜 문제 있어 보이고 아무리 쓴이가 카드를 미리 줬다 해도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 반드시 당뇌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몇 번이나 속도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먹는 것만 보면 눈깔이 쳐돌아가는 남자도 문제고 그래요.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 100% 쓴이가 포기하고 평생 맞춰야만 될 거예요. 왜? 그 집 사람들 다 그러니까. 3번 아니 도대체 이런 거랑 인연을 어떻게 참아온 거예요?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4번 쓰니 바본가? 무슨 놈의 돈을 그렇게나 많이 썼어? 돈이 많은가 봐. 5번 야 남친 부모들 진짜 양심 뒤졌나? 처음 본 아들냄이 여친한테 돈 140원을 쓰게 만드네. 헐 인간이 양심적으로 그 정도 선물을 받아 쳐먹었으면 그걸 바본 지들이 사는 게 예의고 아니 당연한 거야 이게. 남자도 웃겨. 아우 그지 같아. 잘 헤어진 거야. 정말. 6번 계속 이렇게 먹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쓰니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남자는 그냥 이기적인 거고 배려심도 없고 당연히 없고 그냥 음식만 보면 눈깔 쳐도 식탐 쪄는 그런 인간일 뿐이다 이거죠. 그냥 그런 그지같은 인상을 가진 인간이니까 먹을 때마다 저런 모습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요. 말해도 안 돼요 이거는.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잘한 결정입니다. 7번 저도 허겁지겁 많이 먹는 남자 만났지만 저희 남편이 그래요? 님 전남친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이야. 그저 이 사람은 급하게 많이 먹고 나는 느리게 조금 먹는 거라서 고기 같은 거 굽잖아? 그럼 먼저 항상 제 앞접시에 다 놔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어요. 그러다 제가 다 먹고 갈 때쯤 되면 또 앞접시에 놔주고 그런 뒤에 자기는 미친듯이 와구가구 먹고 치킨을 시켜도 그래 먼저 제 앞접시에다가 다리 날개 딱 놔주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먹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본인이 와구가구가구 먹어요. 저 남자는 그냥 가정교육이 안 된 겁니다. 하긴 뭐 가정교육을 할 사람도 없었네. 8번 야 천만 남의 돈 140이라니 속 좀 쓰리겠구만 그래도 뭐 이게 쓰니 인생 구한 거니까 싸게 친 거지. 좋게 좋게 생각해요. 9번 빨리 먹는 걸 넘어서 한 번에 두 점 세 점 씩 집어먹는다. 이거 남이 먹을까 봐 겁이 나서 하는 행동이거든.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떤 인상인지 뻔히 보여요. 이게 식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여친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자기도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걸 보면 그걸 고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음식만 보면 눈깔에 도는 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의처증, 의부증 심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그래요.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눈깔을 돌아가지고 사람을 의심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게 풀리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자기도 후회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데 또 뭔가에 하나 꽂히면 눈깔이 돌면서 뒤를 생각하래.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다가도 음식만 보면 이게 뇌 어딘가가 고장이 나면서 사고회로가 멈춰버리나 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일종의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걸 참고 인내하며 살 이유는 없죠. 똑같은 거 만나면 됩니다. 똑같은 거. 아무튼 잘 헤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